전사 사냥 전사 사냥 좋나요? 아뇨? 후자요? 최하위 최하위 래 하하하하하하 최하위는 아니지 않나? 성기사 했는데 전사 성기사가 쌍두마첩이다 전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간지나서 그런가? 전사가 직업 승리 1등이던데 사제가 지금 많대요 귀족이 아닙니다 이제 봐봐 사제가 많아 그리고 인간 대머리들이 졸라 많아요 이상하게 근데 가는 곳에 왜 이렇게 몹이 많냐 저거 광치면서 갈까? 야 저거 한 무리 싹 광치자 가능할 것 같애 지금의 나라면 가능할 것 같애 어 여기 많은 무리 보이죠 싹 광치겠습니다 누구? 바로나 긍진도 푸는 매지션! 인데남! 간다 레디 고 어그로 조심 으야! 이것이 깐트롤 아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 혼자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정도? 아 이게 랩업이지 이래서 몹사하는 거야 대신 주의사항 컨트롤 으흐흠 하하하하하하핰 어흐흠 다카이가야 탈못등카 17레벨 전사 아니 뭐야 역시 게임은 신기해 멧돼지가 말을 하네 신폭 신세계다 1. 2. 2. 3. 1. 6. 6. 6. 6. 6. 7. 8.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야어어어 범위가 개쩌는데? 10분길 오죠 후, 후루루 잡잡 잠깐! 클라스 사연 보여줘야겠다 저 성기사 사냥하는데 앞에서 한 번 해야 돼 힐 좀 룩앤미 룩앤미 같이 방쳐 선탐 15지기 좋았어 선탐 15지기 하하하하하하 선탐 오지꺼야 관우죽이네 어?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방해에서 치솟아 하하 좋은샘 저 바보 하하 이런게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재밌어 저 어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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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헭 보여드렸네요 그리고 인간 대머리들이 말을 하네? 그리고 인간 대머리들이 졸라 많아요